빡! 와우! 신성훈, 이성환, 김곤모, 올빈이 있습니다. 자극 종합 선물 세트가 되겠습니다. 항상 이성선 씨가 이 황진 자리를 잠시만 방심하면 그 자리를 치고 올라올.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세 분과. 그리고 웃기기 위해서 한 명을 제기드리겠습니다. 당신은 반드시 대한민국 최고 음악계의 황제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황제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. 당신의 음악을 사랑하고 당신의 열정을 기억하는 우리 곁에 영원한 음악의 황제로서 남아주소서! 황제 댄스 음악 기준! 잘한다! 마무리! 무릎 파악!